이어서 이렇게 연속으로 2년째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한 해 동안 저도 이제 한약가움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송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2년 동안 다시 만나게 되어서 노량진 수상시장은 마치 저희 가족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제 가족들이랑 외식하면 노량진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추억이 있는 이곳에 마치 가족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내게로 와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손 한번 펴서 잼잼 해주시겠어요? 이 잼잼은 여러분 손에 재물과 행복과 사랑과 명예와 좋은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이 노래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세요. 언니가 더 예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 한번 먹는데도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예쁘다고 해주시고 앵콜이라고 외쳐주셔서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노량진 수상시장 왔으니까 남자는 빼 여자는 한 곡 심수보 선생님을 항상 이제 음악적 선배로서 또 가치관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로서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노래와 소양강 처녀 불러드릴게요.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좋다면 여러분 앵콜 한 번 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으셨어요? 네. 앵콜로 화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가수 될 거고요. 여러분들 곁에서 친구같이 음악으로서 함께 할 거고요. 또 이렇게 방송에서 보거나 또 실물로 봤을 때 저를 반갑게 와주시면 내 동생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시면 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앵코를 받아서 나이트로 한 번 보내볼까요? 여긴 노량진 나이트예요. 여러분 수산나이트로 할까요? 하하하하 여러분이 아는 노래 나오시면 함께 춤추셔도 되고요. 같이 노래 불러주셔도 됩니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코를 묶어서 4곡이나 불러드렸는데? 잠시만요. 너무 숨이 차요.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더 예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춤을 잘 추셔서 아버님 진짜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진짜 평행선 춤을 다 외우셔서 앞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너무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힘을 받았는데 앵콜도 받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 앵콜곡으로 아모르 파티 어떠세요? 이 아모르 파티가 좀 특별해요. 제가 브루이명곡에서 직접 편곡해서 노래 불렀던 버전이고 약간 재즈틱한 이제 저의 제가 원하는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의 편곡을 입힌 아모르 파티예요.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고 늘 오늘이 파티인 것처럼 늘 행복하시기를 가득 제 마음을 담아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